매주 화요일엔 여야의 청년 정치인들이 정치무공을 겨룹니다. 용장호투. 용장호투의 장,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용을 담당하고 있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 대표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용혜인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지금 호우로 인해서 산사태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입산 및 산림 주변 활동 자제해 주시고요. 혹시 지금 산에 계신 분이 있으면 신속히 하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빠르게 하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가 없기를 또는 적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장해찬 최고위원이 주목한 주제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야당을 중심으로 IAEA 검증 자체에 대한 신뢰성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IAEA 보고서에 대해서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적은 민주당과 야당이 대선에 불복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셨고 장해찬 최고위원께서는 이게 마약 같은 음모론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김기현 대표도 민주당을 향해서 마약에 도치되어 있다. 달콤한 괴담 같은 마약에 도치되어 있다고 했더니 민주당이 윤리위에 재소까지 하는 총극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게 처음이 아니라 그때 미국수 먹으면 어떻게 된다. 청산가리를 먹겠다라고 했던 광우병 때에 이어서 빨간 가발 노란 가발 쓰고 열심히 전자파 개담송 이야기하면서 춤추고 노래 불렀던 사드 음모론. 그리고 이제는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하고 나면 마치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물고기도 먹으면 안 될 것처럼 공포심을 조장하는 이 음모론의 맥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렇게 공세를 펼쳐도 여론이 썩 민주당 쪽으로 호응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물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지 않으면 좋죠.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정의용 전 안보실장이 말한 것처럼 IAA라는 국제기구가 검증을 하고 그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들 참여가 보장된다면 우리가 반대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은 문재인 정부 때나 윤석열 정부 때나 딱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보고서가 나왔고 다음 7일부터 IAA의 사무총장이 국내로 와서 설명하는 절차 등을 가질 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무턱대고 IAA를 믿지 못하겠다. 또 일본이 분담금 내서 일본 쪽 편을 들어줄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기보다는 국민의힘이 현지 검증단 파견 등도 정부에 제안했다고 하는데 차라리 과학적으로 수치와 통계에 근거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데 여야가 머리를 좀 맞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검증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은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부적인 분석을 거쳐서 하루 정도 뒤에 나올 것 같은데 보고서 나오기 전부터 못 믿겠다라고 박강원 원내대표나 이재명 대표 등이 이미 밑밥을 깔아놨기 때문에 일단 못 믿겠다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만은 우리가 혼자 사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되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 국제기구와 함께 국제적 질서 안에서 같이 존재하는 나라인 만큼 유엔 산하인 IAEA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그냥 다른 나라들과 교류 안 하겠다라는 뜻과 진배 없어서 이런 무리한 주장으로 망신을 자초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40페이지더라고요. 저도 IAEA 홈페이지 가서 다운로드 다운을 받았는데 민주당은 분석하고 입장 내겠다라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겸허히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언제 이렇게 분석을 바로 하셨는지 저는 다 못 읽겠는데 저는. 제가 영어 실력이 매우 좋은 건 아니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전문가들과 함께 기본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희는 국제기구의 검증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이었고 특히 한 가지 말씀드릴 건 2021년 9월부터는 우리나라가 IAEA 의장국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이 기구의 의장국이 되어서 1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작년까지 의장국이었던 나라가 IAEA를 이제 와서 못 믿겠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우순 모순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용적인 여부에 대한 검토를 떠나서 국제기구의 과학적 보고서를 수용한다라는 입장을 원칙적으로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야당 입장에서 마약 좀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정정하겠습니다. 마약 같은 음모론. 이라고 하셨는데 이쯤 되면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도 음모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회의 결의안이라거나 아니면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혹은 국민들에게 과학적인 어떤 증거를 내밀면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괴담이라고 치부하고 있는 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라는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있나 잘 모르겠고요. 장해찬 최고께서 지금 좀 전에 후쿠시마 현지 검증단 파견을 국민의힘이 제안했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게 이전에 한 달 전에 보냈던 후쿠시마 시찰단이 사실은 쇼였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 시찰단 파결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사실 IAEA 보고서만 기다리면서 이 시찰단이 도대체 가서 뭘 하고 왔는지 뭘 보고 할 건지가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사실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한 짜구치는 고스톱이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모멸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IAEA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방류 청탁 기관이 셀프 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누가 일본한테 권고했느냐. 2015년에 IAEA가 권고했다라고 합니다. 일본 핵과학자가 사무총장이던 시절에 IAEA가 제안한 것을 2021년에 일본이 방류 결정을 하고 그 방류를 제안한 곳에서 지금 셀프 검증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IAEA 보고서는 IAEA 스스로가 이거를 검증이 아니라 확증활동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추가 증거로 기존 주장을 보강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확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사실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방류의 근거를 덧대는 확증 보고서다라는 점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IAEA의 안전성 검토가 철저히 일본이 동의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검토도 아니고 일본이 허락 없이는 검증을 못하는 그런 검증을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일제가 허락한 독립운동 하면 그게 독립운동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 국민의힘이 정부에 제안했다는 후쿠시마 현지 검증단도 가는 건 좋은데요. 핵심은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가 꾸린 전문가 집단이 투명하게 이것들을 검증할 수 있느냐. 실제로 오염수 저장되어 있는 것들과 알프스를 거친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핵심이고 들어보면 바닷물 시료를 채취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후쿠시마 앞에 바닷물 그 자체라기보다는 이 오염수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방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검증하지 못하면 이것도 보여주기식 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득을 해 주시는 게 각자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을 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렇게 깨끗하다면 일본은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를 쓰지 않고 왜 바다에 방류하느냐라는 아주 단순한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수산물 수입은 하지 않겠다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 오늘 당장 일본 관방장관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처리수의 해양 방출 안전성에 대해 높은 투명성을 갖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제 방류를 시작하게 됐으니 한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닥쳐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수산물 수입 규제 이거 일본에서 조금 그래도 오늘 얘기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국민들을 안심시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야당도 역할이 중요한데 뭘 해도 못 믿겠다. 이거의 목적은 국민 안전이 아니라 본인들은 후카이도 가서 해먹으면서 그냥 공포심을 조장해서 지지율 떨어뜨리는 게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통계나 근거가 아니라 일본이 IAEA와 깊은 연관이 있다. 우리가 2021년에 의장을 했잖아요. 사무총장도 아니고 그런 과거들은 다 무시하고 있고 정의용 전 안보실장이 말한 3대 조건을 일본이 다 충족시켰어요. 이번에 11개 국가에서 이 검증 tf에 참여했는데 그중에 대한민국이 있었고 이 tf에 들어가는 전문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이전에 결정됐기 때문에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검증 tf에 우리 측 전문가를 파견시킨 거죠. 그것도 못 믿겠다고 하면 양산에 계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IAEA의 의장하시고 11개 국가 tf에 한국 전문가 파견시킬 때 뭐 하셨냐라고 따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미국, 프랑스, 스위스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일본의 눈치를 본다. 일본의 의견을 따른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주장인 것 같고요. 수산물과 관련해서는 어제도 당정해서 우리 국민의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수입이 절대 없다라고 밝힌 만큼 기준치 이하의 오염처리수를 방류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일본이 뭐라고 요구를 한들 국내에서의 사정이나 결정이 변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만 이제. 결정이 변할 가능성은 없다. 네. 이 오염처리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기준치를 만족시켜서 방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 해역에서도 90개 정도 방사능 수치 검사하던 지역을 200개로 늘리겠다는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kbs 단독으로 나온 후쿠시마 현지검증단 파견 이거 팩트체크는 좀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당정 차원에서도 iaea의 검증을 수용하되 우리가 주도적으로 뭔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과학적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당정협의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대책 등도 마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혜인 의원이 가지고 온 주제. 여권에서 공영방송 대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kbs etv 채널 폐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kbs etv 채널 민영화를 얘기를 민영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게 아니냐라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민영화가 아니라 일단 폐지부터 하고 그다음에 민영화를 하든 뭐를 하든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게 아니냐라는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학 시나리오가 점입가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kbs 사장 교체를 목표로 3번이나 연장을 해가면서 9개월이나 감사를 했는데 중대한 유법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수신료 분리징수를 아주 무리하게 방통위원장 면직까지 시켜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kbs etv 폐지를 협박처럼 내밀죠. 그러니까 내 손아귀에 이 kbs가 들어오지 않으면 공영방송 자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kbs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뢰도 조사에서 4년 연속 1위를 기록한 언론사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가장 높은 신뢰를 받는 언론인데요. 공신력 있는 대부분의 매체들에서 영향력과 신뢰도 1, 2위를 늘 놓치지 않는 언론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언론을 뭘 정상화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고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게 공영방송의 정상화라는 건 공영방송이 정부의 나팔수 노릇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정권 입맛에 맞는 사장을 내리꼽고 정부에 위협이 되는 보도를 하는 방송사를 내려 찍어서 언론 길들이기를 하려는 의도가 참 투명하다라고 보여지고 KBS ETV 관련돼서 방송국 제허가 심사는 방통위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통위 현장을 논란에도 불구하고 면직을 강행을 했어요. 그리고 직무대행 체제에서 수준료 분리징수까지 내일 의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방통위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에 맞춰서 여당이 KBS ETV를 폐지하라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방통위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고 한상혁 방통위원장 TV조선 재승인 문제로 면직한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특보가 오든 다른 누가 오든 똑같은 기준을 들이대면 면직 사유, 동일한 면직 사유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안 하겠죠. 왜냐? 그거 하려고 오는 건데요. 제허가 심사에 영향을 주는 발언 아니냐. 이런 언론계 쪽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왕의 의원들이나 정치인이 각종 언론에 대해서 불편한 이야기하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요. 일단 KBS ETV 같은 경우는 저만 해도 보지도 않습니다만 그나마 그래도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만드는 ETV에 비해서 ETV가 대체 공영방송다운 프로그램 뭘 하고 있지? 라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인데 저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만 지난 두 번의 제허가에서 점수가 미달이었는데 조건부로 승인이 났더라고요. 조건부 제허가. 다음번 심사에서 점수를 채우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정부 입장에서 조금 껄끄러운 보수적 성향이라고 평가받는 모 종편에 대해서는 점수를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이 아이고 미치겠네 이런 넋돌이라면서 뭔가 점수를 깎을 것을 압박했고 말 잘 듣는 KBS 같은 경우는 점수가 미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스무스하게 조건부 제허가를 내놓았던 지난번의 어떤 비정상적인 절차가 문제인 것이지 지금 절차대로 방통위원 3명이 있고 직무대행 체제가 있는데 김현우 의원이 단식한다고는 합니다만 절차대로 하자 없이 진행하는 것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긴 힘들고요. 저는 KBS ETV가 폐지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 아니라 다음번 제허가 심사에서 KBS ETV가 지난번과는 다르게 점수를 충족하느냐 마느냐에 따른 원칙적 문제이지 설령 점수를 충족했는데 거기다 대고 방통위원장이나 일부 방통위원이 미치겠네 이런 일은 안 하겠죠. 한상영 위원장 때는 그런 일이 있었어도. 점수 채우면 제어가 되는 거고요. 점수 안 채우면 KBS ETV만 따로 특혜를 받아야 되나 이번에도 또 조건부로 제어갈을 해줘야 되나 그런 고민은 아마 방통위에서 깊이 있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KBS ETV 폐지, 수신료 분리징수, 방통위의 네이버 조사 그다음에 박문진에 대한 감사도 시작됐습니다. MBC 최대 주주죠. 이동관 특보 임명 검토 거의 사실상 내정이라고 하고 부인하는 대통령실에 부인이 없었으니까. 이 과정 한편에서는 공영방송 정상화다. 또 한편에서는 윤정부의 언론장학이다, 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박문진 감사는 10일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네요. 이제 곧 시작된다고 하는 건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절차적 하자가 있습니다. 특히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 같은 경우는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 재원결정권에 대해서 수많은 판례들이 수신료라는 것이 특별 부담금이고 수신료 금액과 징수 절차는 입법자인, 입법권자인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도 수신료라는 것이 방송의 자유 실현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게 유보된 사항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해 가면서 국회를 패싱하고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시행령으로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 시행령 개정도 40일 정도의 입법 의견을 받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인데 입법 예고 기간 네, 자의적으로 10일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어요. 90% 정도. 그런데 이에 대해서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이 반대하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 거 낼 시간이 있겠냐. 이거 KBS 그쪽 사람들이 이렇게 의견 낸 것 같다. 이런 투로 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 법률도 뛰어넘고 대국민 사기까지 감수해가면서 언론 장악을 하겠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의 기저에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불공정한 언론이 보도를 잘못해서 국민들이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 뭘 잘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라는 남탓하기가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라고 정부 여당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정상화는 지금이 비정상이라는 걸 전제하잖아요. 어떤 비정상을 어떻게 정상화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기간 동안 외교 전문가들을 KBS 라디오에서 불렀는데 문재인 정부 때 공직에 몸 담았던 전문가의 비율이 한 70%, 80% 가까이 됐고 윤석열 정부 관련된 외교 전문가 비율은 한 20%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불공정하다라는 것에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실 것 같고 기계적인 균형감이라도 갖춰라라는 요구가 공영방송에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입법 예고 부정적인 의견 달아주신 분들은 한 2,500분되요.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공개로 찾아보신. 대통령 시 국민 제안에 수신료 분리징수해야 된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은 또 5만 명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서로가 내세우는 데이터가 많이 다르다. 그리고 만약 이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용혜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면 민주당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헌법소원을 하든 뭔가 가처분 신청을 하든 여러 수단을 동원할 텐데. KBS가 했죠. 지금 그런데 헌법소원 같은 경우는 결과를 지켜봐야 되나. 한성혁 위원장 면직 같은 경우는 가처분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한성혁 위원장의 공정성에 문제가 많다는 아주 이례적이고 당도 높은 판결과 함께 기각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헌법소원에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당연히 존중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절차적 문제가 있는 걸로 보기에는 근거가 좀 빈약한 것 같습니다. 네. 용장호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